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애들 이쪽으로 넘어가자 빨리 나와 어대한 나 오늘따라 저 가방 어디꺼야? 가방 밀크겁니다 밀크? 짱이뻐 근데 오늘 오늘 내가 오늘 화장을 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원래 밖에서 하는데 하나하나 꺼내보시겠어요? 이게 왜이렇게 많지? 뭐야 연보라시 오동면 남달라시 나도 이거 사야겠어 이거? 괜찮아 오늘 근데 좀 돈도 들어있네요 짠! 오늘 약간 이건 뭐야? 약간 좀 오늘 뭔가 보라 평파적이야 이거 언니 알지? 평파적 뭐야? 이거 내 필수템인데 이거 베이크 파우더인데 진심 짱좋은 아멜리? 어 이거는 그냥 진짜 내 필수템 아 보여줘 이거 뭐라고 어떻게 보여줘 여기 뒤에 이름 스노우 화이트 뭔데? 이건 레알토리템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 퍼프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바르잖아? 그러면은 피부가 완전 뽀송뽀송한 피부가 돼 완전 뽀송뽀송이죠? 아 신기해 묘철이 없어지고 완전 뽀송해지고 프라이머 파우더 같은건가? 어 바닐라코예랑 약간 피지 컨트롤 파우더 베이크 파우더 베이크 파우더 베이크 파우더 그런 느낌인데 얘는 콩콩콩콩 계속 누르면은 더 팡팡 싸? 더 뭐라고? 이거 한 2만원? 근데 이게 잘 깨져 진짜 잘 깨진거 빼고는 완벽해 잘 깨져 이거 한 두개 깨먹었어 그렇군요 다음 다음 나 이거 얼마전에 사서 요새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쇠우라? 어 덴디코랄입니다 덴디? 덴디코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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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내 스타일이야 덴디코랄 덴디코랄 이게 약간 오렌지인듯한 코랄에 요새 꽂혀갖고 사먹고 있어요 지금 바른거야? 아니 지금 바른건 얘입니다 아이고 얘가 내가 많이 쓴 흔적이 나지 않냐? 나 쓰면 꼭 이렇게 된다 아라스탈 컬렉션인가요? 아 이거 봄 컬렉션인데 약간 패키지된건거 아니야? 어 보라색이라서 안그래도 홀려가지고 영상 찍었어 지금 아직 편집 이게 패키지 때문에 샀는데 이게 사실 색깔을 딱 보면 비슷한 놈이 셋이 있어 뭐지? 셋 다 사려고 없는데? 그래서 근데 보라색을 갖고싶어서 그냥 샀다 안거라? 근데 너무 이쁜거야 봐라 이제 이거 그거 아니야? 소호코라 아니야? 아냐아냐아냐 이게 얘네 한정으로 색이 나왔어 아니 손째로 해봐 뭐 이쁘다 얘가 내가 요새 꽃인색인데 레드인듯 핑크인듯 코랄인듯 그치? 응 레드인거 같기도 하고 핑크인거 같기도 하고 코랄인거 같기도 하지 않니? 얘 너무 좋아 얘 너무 좋아 얘 그리고 이거 자석 이거 어 뭐야 이거 어쨌든 얘 되게 좋아 손썹이 앞에 떨어져 손썹 어딜까요 언니? 동작물 어? 동작물 저 쪽집게 잘 못쓰겠던데 이쪽 쪽집게 찍기 어렵지 않아요? 나는 괜찮다 안 봤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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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맨날 쓰는 아이라이너 어디꺼야? 이거 에스쁘아 겁나 좋은 거 이름 뭐야? 갈색이야? 이거 포펄글로우 이거 좋아해 포펄글로우? 이것도 이거 얘랑 얘랑 같이 영상 찍었는데 어 원칙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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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러셔 이름 뭔가요? 이거 오 예쁘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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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더라? 이거 이거 언니 볼터치 아냐? 어 이거 내가 맨날 쓰는거지 이거 플라스틱 자몽 아멜리 플라스틱 자몽 플라스틱 자몽 근데 내가 이거 최근에 얘 저렴이를 찾았어 뭐였더라? 이거 진짜? 이거 봐 이게 근데 이거 만 얼마 볼? 이게 사람들이 테스트하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 아멜리를 아 맞아요 그리고 나 이거 이것도 샀다 이거 그땐 니랑 한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색깔이다 비올거? 어 마스카라랑 깔맞춤하고 싶어서 이거 보라색? 아니 어 맞아요 보라색 와 시향 진짜 확실하다 매력적인 근데 되게 뭔가 립글로스 같아 아니 이거 되게 진짜 진짜 퍼스트 컬러 칠하는 거 같아 어 저 두개는 비욘드꺼? 어 나 이거 요새 비욘드 홀려가지고 내가 비욘드에서 처음 사봤거든? 근데 비욘드 되게 좋더라고 어 어 근데 이거 비순력 되게 안 좋지 않아? 이게 근데 내가 이 두개 산게 얘가 못된 핑크랑 되게 비슷하고 얘가 얘 어 얘가 안 비슷하네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뻤었어 근데 얘 얘 얘 이름 뭐지? 플라스틱 사나? 아니 얘 이름 뭐냐 얘 크리미 마뜨 크리미 마뜨 어 마뜨 질감으로 나온 저렴인데 괜찮은 것 같아서 맞혀 아니 근데 색은 되게 예쁜데 내가 비욘드 나고 색 예쁜 거 많아서 비참 사고 생각해 이거 두개 색깔 벅나 예쁜 거 같아 근데 지속력이 금방 없어 근데 나는 오히려 사실은 지속력이 안 좋고 입술이 편하면 지속력이 적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편한 맛이었어요 이거 이름 뭔데? 이거? 이거 이름이 좀 이상해 이거 색은 되게 예쁘다 오오오오 오오오 그래 이거 나 이거 있어 있어 오오오 얘는 홍긍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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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박초리님의 박초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식사로 들어가도록 하죠 식사 짠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